일과 본문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먼저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금 엄마처럼 보이고 엄마와 아들인가요 엄마와 아들이 집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네요 거실인 것 같죠 오른쪽에 가방이 있습니다 가방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마도 학교에서 돌아온 장면 같죠 그런데 아이의 얼굴이 표정이 어둡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격려를 하는 분위기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캐럿 당근 한 개 계란 한 개 약간의 커피 콩 한 달 다니엘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I don't want to go to school anymore Not anymore 더 이상은 뭐뭐하고 싶어 더 이상은 아니다 이런 뜻이죠 엄마 이제 더 이상 학교 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데 He told his mom about his school life Daniel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About his school life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해서 Many people and many things made him unhappy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그를 행복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He had a few good friends But now he felt that they were against him 그 전에는 다니엘에게는 A few A few는 뭐 둘, 셋 정도라고 했죠 약간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He felt 그간 느꼈습니다 They were against him Against 반대된다 그를 등졌다는 뜻이 되네요 결국 그를 따돌린다 이런 느낌이 되겠네요 He also thought that the teachers didn't like him 그는 또한 생각했습니다 That the teachers didn't like him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His mother took him into the kitchen 어머니께서 대니어를 데리고 갔습니다 어디로? Into the kitchen 부엌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There she filled three pots with water and put them on the stove 거기에서 어머니는 fill 채웠습니다 Three pots 세 개의 그릇을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라고 되겠습니다 Water 물로 채우고 put them on the stove 그리고 그것들 그것들은 뭘 가리킬까요? them이 가리키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에서 찾아서 영어로 써라 이렇게 하면 뭐가 될까요? 앞에 나온 three pots 세 개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어디에다가 스토브 가스랜드 정도 되겠죠? 올렸습니다 When the water boiled in the pots she placed a carrot in the first pot 물이 boil 물이 끓다 그릇 속에서 끓기 시작했을 때 she placed place는 장소라는 명사도 되고 동사로 동사로 놓다 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지하철 탈 때 카드 되는 곳에 place your card here 당신의 카드를 여기에 놓으세요 라는 표현이 있는 걸 한번 살펴보세요 어머니는 놓으셨어요 캐럿을 양파 in the first pot 첫 번째 그릇에는 당근을 넣고 in the second pot she put an egg and in the last ground coffee beans 두 번째 그릇에는 계란 한 개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죠 마지막에는 가른 커피 콩을 넣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셨어요 to sit 앉거라 그리고 기다리겸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question 1 why didn't 다니엘 want to go to school anymore? 다니엘은 왜 더 이상 학교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을 했나요? 왜냐하면 여기 이 부분 되겠죠 many people and many things made him unhappy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이 또 he had a few friends 친구가 있었는데 he felt they were against him 친구들이 그를 따돌리고 또한 선생님들도 그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어와 어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being 공 be against 반대하다 fill a with b a를 b로 채우다 stop 난로 가스레인지 ground 가로가 된 it go agt 아 나 어 fil Standard